때에 내가 아하와 강하에서 음식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왕에서 스스로 준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위를 희망해 북한을 부리게 감정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전문과 진노를 베푸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고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과의 점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기 되었더니 그 응답하심을 믿었느니라.